따로 그냥 내가 제끼라고 했잖아. 나간다는데 이상하게 싫더라고. 그러게. 일진이지 뭐. 다치려면 집에서도 다쳐. 깁스는 얼마나 해야 된대? 다음 주 촬영해보고서 2, 3주. 아, 이거 어떡해. 혁진이 보니까 나을 때 미치게 가렵대. 막 철 써놔가지고 막 긁는다 그러더라. 응. 그래도 부러진 것보다 나아. 혁진이의 돌때 안 됐니? 되올걸? 마마야. 너 지영이랑 정식으로 사귀어봐. 누나로서 하는 얘기야. 올해 반년도 안 남았어. 내년이면 서른세시고 올 가을이든 늦어도 겨울엔 결혼해야 돼.